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신정승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마지막 세션인 라운테이블 사회를 맡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신에 대해서 국제정치학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운테이블의 주제는 미중 경쟁과 중국의 미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세션은 오늘 회의의 총결 성격으로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중국 그리고 그것이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앞선 여러 세션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많이 다뤄져서 다소 중복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결론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널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나다 순으로 한국외국어 대학교의 강준영 교수님 또 아주대학교의 김흥규 교수님 한양대학교 문흥호 교수님 또 고려대학교 이정남 교수님 성김관대학교 이옥 교수님 그리고 서황대학교 전성흥 교수입니다 저희 라운드 테이블에 주어진 시간은 원래 6시까지 1시간 20분이었습니다만 이미 저희 시작을 5시에 했어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자로서는 먼저 패널 6분들에게 각각 6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주제에 관련해서 모두 발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각 패널들이 모두 발언이 끝난 다음에는 사회자가 질문한 란을 각각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6분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에 나중에 답변을 듣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다른 패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나중에 답변하실 때 거기에 추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만약에 남으면 아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플로우를 오픈해서 한두 번 또 질문이나 코멘트를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준인 교수님부터 세션에 대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고대학교 강준영입니다 이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앞에 또 걸렸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 주제가 미중 전략 갈등에서의 한국 사실 뭐 영원한 숙제고 그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겁니다만 저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정세 그 다음에 최근 중국 동향 그리고 중국의 특히 대외관계에서의 행보와 이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또 특히 마침 우리가 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됐고 또 양한관계 남중국해 여러 가지를 둘러싸고 중국에 상당한 반발 내지는 압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그냥 전반적인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앞에 세션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있고 어쨌든 미중 갈등 속에서 진영화가 그대로 전개가 되고 그래서 일부는 신냉전 경향이 경향이 아니고 신냉전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냉전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미국과 중국의 이게 우리가 패권 다툼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많은 국가들은 어디가 더 제대로 가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G0 시대에 국제 리더가 좀 사라지는 이런 현상도 노정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기후 문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국 보호주의가 당연히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더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는 그야말로 지구촌이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다 아시다시피 작년 20차 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체제가 시작이 됐고 요새 최근에는 시진핑 영수화 작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시진핑 핵심화 거기에 과학기술 사회주의를 가지고 이 난국을 돌파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그대로 노정이 되고 있다 제가 4월 초에 중국을 시암문을 좀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전국적으로 9개 과학기술기지 실험실을 만들어서 시암문에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AI와 그린 이코노미 이런 것들을 지금 겉으로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특히 이번에 전인대도 보면 R&D 부분의 자금, 재원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주의 건설 이거를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세계적 국가가 되겠다는 노력을 일단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미국과 계속적인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다 아십니다만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중국의 핵심은 경제 회복과 안정인데 이게 중국 생각대로 잘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특히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봉쇄식 경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방정부에 스스로 처리하라는 많은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내려갔고 지방정부가 실제로 자신들의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펑크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중관계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지방정부는 굉장히 몸이 달아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요새 많이 오고 스스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중 전략 갈등에서 최근에 시진핑이 아주 적극적인 대회 행보를 하고 있죠 며칠 전에도 젤렌스키와 통화를 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중국, 러시아 푸틴과 시진핑의 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동맹 관계도 소위 연대 관계도 과시하고 그랬습니다만 시진핑 돌아가자마자 바로 벨라로스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얘기를 하고 실제로 중러 공동성명에서 핵 확산 특히 다른 나라에 배치하는 거 이런 걸 반대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는데 또 젤렌스키와의 대화에 나서면서 평화와 협상과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중러 간에도 그런 걸 둘러싸고는 약간의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노정이 된 거다 물론 겉으로 대미 대항 의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진핑도 미국과의 공간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주의식이 끝나고 바이든 시진핑 회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합의한 부분이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갈등이 충돌로 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확산하지 말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적어도 이 핵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중국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공간을 창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처해 있는데 제가 이 원고를 우리 합리정상회담 하기 전에 드렸고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의 주장을 앞장서서 하는 것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중국은 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상황이 벌어져서 최근에 대사한테 엄정교섭도 제기하고 엊그저께는 또 정무공사가 가서 또 조치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일정한 갈등이 불가피한데 저는 4월 12일에 시진핑이 LG디스플레이를 방문을 했고 어쨌든 한국과의 공간 이런 거를 나름대로 제스처를 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이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특히 한미일 삼각협력구조가 강화되는 데 대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가 문재인 바이든 회담에서 대만 해업의 안전과 평화를 얘기했고 그게 기준점이 돼서 작년 회의 올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중국과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가고 북핵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한미 간의 안정, 한미관계의 강화는 필수적인 거고 사실 중국과 그동안 어려운 얘기들을 우리가 안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회에 기준점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그러면 기업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이게 무슨 새로운 어떤 시도라기보다도 그동안 피해왔던 문제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기준점을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공간이 조금 더 생기지 않겠느냐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외교 전략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중국과 미국에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따가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더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큼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더욱 강력해진 시진핑 체제가 현재 경제 회복 그리고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조하면서 또 동시에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서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지 말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근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결론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한정과의 심리적인 그런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 그런 전략을 수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끝내주셨습니다 제가 강 교수님께 드릴 질문은 발표상으로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책자에 수록된 발언 요지에 보면 앞으로 중국의 압박이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쓰신 부분이 있는데 이 구조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상정할 수 있을지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도 하셨지만 한미정상회담 공동성이 발표되었고 그중에는 대만협의 평화안장에 대한 언급 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핵자암섬 등 같은 그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정기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게 적절하게 적절한 수준에서 미국과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또 한중강이 어떠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김흥규 교수님 모두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김흥규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지금 세계는 대단히 큰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복합다극화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백권질서에서 전혀 다른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전략이 지금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이라는 양대 진영론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혹은 반대하는 모든 국가들이 결집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적극 호응하면서 어떤 시대의 어떤 조류 그것을 민주와 자유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소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앞장서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치 중심의 어떤 외교 정책 이게 참 그렇게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대단히 유심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계를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천하산분론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1960년대의 중간지대론과 어떤 아이디어가 상당히 흡사한 그런 측면도 있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그 다음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중간지대 결국은 이 세계질서의 주도권은 이 중간지대의 어떤 누가 다수를 점하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지정학의 관점에서 이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이해를 반영해달라 미국 중심 러시아 러시아 그 다음에 서유럽 이렇게 이제 분할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중국은 대단히 그러니까 유문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세계질서를 바라보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외향적으로는 그냥 서구적인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단순히 세력 간의 갈등 패권 다툼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방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나름의 어떤 공간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는데 같이 이해를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의 외교가 나아갈 수 있는 공간도 거기에 나름대로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 21세기 최대 강대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계속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제가 보기에는 중국 자체의 변수라기보다는 결국은 미국의 국내 정치 특히 2024년에 미국의 대선 공면 그 다음에 서유럽 국가들의 향배가 결국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미 과연 국가 목표가 현재 상황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대중전략의 혼돈이 역시 혼란상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곤혹스러운 상황을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전략 자체가 중국을 억제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미국의 어떤 국내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는가 근데 지금 후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국이나 동맹국의 희생하에서도 결국은 미국의 국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설정했던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측면이 오히려 충돌의 측면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대단히 우려하는 게 있고요 중국 역시 지역 전략은 좀 가변적인 것 같아요 현재 단순히 미국에 맞서는 전략을 넘어서서 중국은 훨씬 더 큰 어떤 구체적인 주변 국가의 강화 그다음에 어떤 일대일로의 강화를 통해서 세를 점하는 어떤 그런 전략 그리고 하부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상부구조로 넘어가는 그걸 지금 생각 중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기엔 중국의 지역 전략은 여전히 가변적인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국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명확하게 이제 중추국 글로벌 중추국 구상이라든가 시대정신 이것을 이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쪽으로 지금 그 모습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외교의 가장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자 과제는 결국 한중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이고 현재 이제 점점 동아시아 지역이 진영적인 어떤 그런 대결의 장으로서 이제 전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도 아직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데 이제 우리의 우려가 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과의 가교, 접점 혹은 협력의 공간들을 점점 축소해 나가면서 오히려 대결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의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지금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래 사전에 지출해 주신 자료에는 상당히 방대하게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시간을 고려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세계정세 또 미중 갈등 추위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미국이 국내 정치적 고려로 대중 압박을 할 것 같고 그 경우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식이 한국의 정부의 최대 위교적 위의는 아마도 한중관계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나중에 한 가지 답변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 사항은 미중 간의 다음 해양 갈등 대상은 이어도 수역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경우 한국이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에 연루돼서 한중 간에도 군사적 충돌의 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혼돈과 불안정의 시기에 있어서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짜내서 새로운 국가 전략을 만들어보자는 또 한국판 솔라리안 프로젝트 같은 것도 제안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김 교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김 교수님께서 얼마 전까지 미국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중국의 미래에 관련해서 미국의 주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계속해서 언젠가는 미국을 능가하는 대국이라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문제라든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 일본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그 기세가 꺾일 것으로 미국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의 관찰하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오더스역에서의 그런 한중 간 군사적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웅호 교수님 차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범위를 좀 좁혀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만 문제를 얘기하면서 늘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자문, 자답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정리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은 저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과연 어떠한 대만의 미래를 꿈꾸는가 대만의 미래상이 뭐냐 미국이 생각하는 독립이냐 아니냐 우선 답을 말씀드리면 독립이 아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많은 얘기를 하죠 같이 기술, 동맹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하원의장도 가고 하원 외교위원장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만의 독립이 아니다 소위 중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서의 극대화 내지는 자기 편한 대로 수위 조절하는 이런 정도다 사실 미국 의회의 대만 접근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는 아주 예전부터 소위 미 의회 내의 타이완 코코스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상당히 좀 못마땅한 부분도 많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대만의 미래에 대해서 대만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고민을 하는가 대만 해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새벽잠을 설친 적이 있을까 저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하는 행태들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자기 지역구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하원의장, 메카씨도 마찬가지, 메컬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안의 대만의 미래는 대만이 생각하는 무슨 독립이나 생존 공간의 확대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과연 미국이 대만의 생존 공간을 확대해주는 구원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만이 많은 돈을 붓고 또다시 과거 전수의 비행 때처럼 소위 금원 외교 대만의 돈을 받아가지고 관리들이 부패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효과가 많이 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대만의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팔고 있는데 이것이 대만의 방위력을 대만의 안보를 증강시키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분석 플러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은 뭐 일구 양지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왜 버릴 수 없느냐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인사 조직 이런 측면에서 강화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왕은행이 깃발을 들고 왕위가 국제사회의 어떤 외사적인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송타우라는 사람이 통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삼위일체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은 국가의 일이나 국무원의 일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당의 숭고한 사명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의미하느냐 저는 국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자기들의 이미지 관리고 하나의 대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방어용으로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로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왕은행의 소위 저는 꽤돌이 왕은행의 마지막 작품 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과연 꽤를 지혜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왕은행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 저는 그래서 기존 상품 즉 기존의 일구 경제를 재포장하고 그리고 사은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선별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뿌릴 것이다 그러나 일구 경제라는 표현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 제 표현이 너무 상업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은품을 준비하는데 아무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국민당, 민진당, 대만 독립세력, 현상유지세력, 신중론자, 강력론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굉장히 중국이 능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먹혀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일국 양제는 중화민족의 지혜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없앨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통일과 독립은 누가 유리한가 대만의 독립이 유리한가 중국의 통일이 유리한가 어느 누구에도 유리하지 않다 통일도 유리하지 않고 독립도 유리하지 않다 대만도 자신들의 어떤 시간별을 가질 수가 없고 대만 여론이라는 것이 우리 남북관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은 양한관계에서 경제적인 실익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중국의 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인들은 상당히 말하기를 좋아하고 일단 던지고 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인들은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생활이 걸려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소위 불통, 불독, 불무 마잉주가 과거에 얘기했던 이런 산불, 신산불 정책을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다음 대선이 문제인데 대선이 민진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독립 위주의 그런 쪽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차영원이 실책을 많이 하면 국민당이 유리하고 이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당은 고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후보자 어떤 당내 분열 이런 부분이 어느 한순간에 자신들의 지지질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우리가 대만 문제를 그냥 대만 문제로 칩할 수가 없는 우리의 딱한 상황 때문에 과연 대만 문제가 우리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제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가 아니라 영향을 미친다 얼마만큼 어떻게 미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2의 항미원조라는 그런 표현이 반드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떠나서 그런 쪽으로 유사 항미원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중국이 생각하는 밀착과 북한이 바라는 밀착은 저는 온도의 차이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밀착할 것이고 전략적으로 그 밀착의 관계로 중국은 한반도의 현안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열흘 전에 중국에서 간단한 회의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중국 학자들한테 일종의 오도를 내린 거 아니냐 당신들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뭔가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 당신들은 중국이 추진하는 양안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라 뭔가 이걸 맞바꾸게 하는 식의 이런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평화적 해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맥시머입니다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중국의 통일 방식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지할 수가 없는 이유는 평화적 통일 방식의 상징인 일국 양죄가 홍콩 사태로 인해서 신뢰가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저는 일국 양죄에 의한 중국식 통일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대만에 예를 들어서 불이 붙었을 때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주한미군은 우리 동의 없이 못 움직이는가 이건 아직 순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이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게 얼마만큼 자문을 구하고 한국 정부가 실험을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오히려 이미 지난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최고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그리고 정책 방향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조금 정제된 형태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 겁쟁이로 나타나는 것을 겁내지 마라 겁쟁이가 아니고 너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앞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저는 한중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표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썼다 이번에는 적어도 대만 문제에 관련된 것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만의 일이 아니고 동아시아 인도태평양의 일이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의 일이 아니듯이 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죠 대만 문제는 중국인의 일이고 중국인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되며 반드시 중국이 이를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한다 물론 중국이 싫어하는 말은 우리가 꼭 안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때마다 조금 신중하게 덕시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 교수님께서는 대만 문제를 보는 시각 미국 측의 시각 그리고 또 중국 측의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중국이 일국 양재 부분 이 부분이 홍콩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도 왕은행이 들어서서 다시 대만 양안 문제를 처리하더라도 기존의 일국 양재 그 자체가 안 될 거고 그거를 좀 더 재포장을 한 다음에 약간의 사은품을 더 얹어야지 그나마 좀 팔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관측을 해주셨습니다 대만 해업 문제가 역시 한반도의 안보와도 긴밀한 연계를 이제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대만 해업에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그것이 한 번 더 문제라든가 북향 문제를 포함 한 번 더 문제 같은 데서도 해결하는 데서 좀 어려움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 교수님께 드리는 제 질문은 오늘 낮에도 많이 나온 겁니다만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세션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만 해업에서의 군사적 무력 충돌은 한반도와 안보도 굉장히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또 한 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얼마 전에 미 하원 특위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그런 워게임에 착수했다 하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도 많은 그런 논의들이 활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 그리고 강녀들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군산 복합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어떤 위기를 좀 더 과장한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대만 총통선거를 위해서 어느 쪽을 유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좀 부풀리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중국이 무력 침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교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식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20차 당대에서 중국이 중국식 근대화론을 공식화한 것은 중국이 원컨 원치 않건 중국식 근대화 방식에 기초해서 어떤 새로운 중국 특징의 어떤 신문명 질서를 만들어내겠다는 그것에 기반한 국제 질서 재팬 의지에 대한 피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원컨 원치 않건 중국식 근대화론의 공식화는 상당히 저는 공세적인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담론의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20차 당대 이후에 보여진 중국의 일련의 행보는 그것을 저는 체비해가고 준비해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가 얼마 전에 당 국가 간의 기구기획과 관련해서 사회 안전 문제나 금융 파이낸셜 부분에 관한 문제나 과학기술 문제에 관한 당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당이 주도해서 새로운 어떤 중국식 발전의 경로를 통해서 미국과 한판 성부를 구사해 가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라고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인민대표대회나 정협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2017년 이래로 미국이 줄곧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압박과 견제와 제재를 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협력을 계속 강조해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인대회에서 보여준 이후에 보여준 중국의 일련의 시진핑이나 칭강이나 애교장관의 보여주는 태도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면으로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피력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분석은 중국 내의 일련의 국제정치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해나 베이징의 학자들도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는 의미 있는 지적은 중국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면선부를 던지고 이렇게 협력보다는 경쟁 중심으로 가겠다는 기조를 전면화한 것이 중국의 국내 정치적 변수 즉 경제발전 중심보다 안전이나 이런 변수를 중심으로 노선전환을 한 것에 따른 일종의 정당성이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이 제기됐고 따라서 쉽게 해결되지 미중 간의 하이아 협력관계가 쉽게 이렇게 모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일련의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상당히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을 확산시켜가고 그 다음에 애교적 매력 공시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켜가는 모습들이 다양한 곳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유주의 연대에 대립되는 반자유주의 연대 블록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알셉 15개국을 중심으로 한 알셉의 성립을 이끌어냈고 뿐만 아니라 상하이 협력기구를 확대시켜가고 있고 그 다음에 브릭스의 협력틀도 참여있는 국가들의 수를 늘리면서 확대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나 이란이나 중동지역에서 영향력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해서도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근접해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러브콜을 보내면서 미국으로부터 분류시켜 내려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두드러지는 변화 중에 하나는 달러 외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통화결제에서 인민패로 결제를 하는 국가들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아마 미국의 지금 높은 이자율 정책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중국이 세계 제1의 무역국이라는 이점들을 활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국제적 상황은 과거에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상대적으로 세태되고 중국의 지위가 올라가고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국가들도 주도권을 지고 있지 못하는 분명한 것은 빠른 속도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재편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행태를 띄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 처해있다고 보는 게 저희 진단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자는 신냉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양극이라고 진영론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복합질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원적인 다극화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진단하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는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점에서 중국이 중국식 근대화론을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미국의 자유주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문명 질서를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것을 이끌어낼 만한 충분한 저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시점에서 볼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비관적 관점에서 불확실하다고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중국이 이른바 남방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일대일로라는 이름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이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력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일대일로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난간에 부딪히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중국의 일대일로가 빠른 속도로 투자가 축소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일대일로를 투자하겠다고 역습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현실적으로 투자가 잘 되고 있지 못하고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최근에 중국 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저성장 국면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제 중국이 세계 1위의 무역국가의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화결제에서는 일정 부분 이 하나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여전히 3% 내에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달러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80-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주소고 그 다음에 보유통화나 투자통화 결제에서는 여전히 달러가 80-90%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놓고 볼 때 이 하나의 영향력 확장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보 영역에서 중국이 세계 정치 질서나 이런 질서에서 다양한 형태의 매력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주로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정치나 안보 영역의 담론이나 질서, 보편 규칙이나 규범들을 이끌어가는 안보 질서의 주도 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는 남중국회나 동중국회나 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세계 안보 질서는 미국의 규칙과 규범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게 현주소라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중국의 국내 변수가 중국의 발전의 빠른 속도의 부상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른바 중국식 근대화론이라고 봅니다 중국식 근대화론을 다양한 중국 공산당에서 발표된 문건이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공산당이 영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중국의 전통사상에 기반한 서구의 자유주의와 다른 형태의 근대화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미국식의 서구식의 자유주의적 근대화 모델과는 다르다는 것 외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띄 것인가는 아직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나온 걸로만 놓고 보면 확실한 것은 개방형 시장경제체제를 기반한 계획개방의 전면적 확대화 그것에 기반한 글로벌화 사회 속으로의 적극적 진입과 어떤 선진 경제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발전 비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식 근대화 모델이라는 이 발전 노선이 중국의 계획개방 2기 노선을 주도할 만한 중국이 그동안의 덩샤오픽의 계획개방 노선을 통해서 발전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명 선진국이고 새로운 문명 질서를 쓸 만한 어떤 발전적 노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그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문명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저는 가치와 제도와 문화와 같은 이런 영역들이라고 보고요 그 영역에서 중국이 세계의 글로벌 표준이나 선진성을 이끌어갈 만한 대안적인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이끌 만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저는 현주수라고 보고 현재 제기하고 있는 중국식 근대화로는 저는 일정기간 중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노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최근 미국이나 서구 국가에서 나오는 차이나 생큐라는 이런 주장들이 바로 그런 명작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 어떤 현재 시진핑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발전 비전도 중국의 지속적인 어떤 발전에 발목을 잡는 요소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시진핑 정권이 지금 현재 중국의 전국을 안정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시진핑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어떤 발전 노선이나 정치 노선은 이렇게 굉장히 과거에 낡고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국에서는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은 글로벌 광대국이고 그 다음에 40년간의 계획 개방을 통해서 중국의 중산층은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미 다 대부분의 중국의 대학의 지식인들은 다 해외 유학과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엠제 세대들도 이미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이지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서구식 근대화에 이미 길러진 엠제 세대라는 거죠 그런 조건에서 현재의 어떤 중국식 모델이나 이런 통제 중심의 발전 방식들이 얼마만큼 먹혀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의 국제사회 질서 전반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그것의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이 있다는 것을 100%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부상이 장기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소강공면으로 접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지역은 미중 간의 대립 갈등 영향력 경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나온 바와 같이 신냉전적 상황이 이미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어떤 식의 외계안보전략 기조를 끌어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도 바로 큰 그런 질서의 틀에 대한 인식이 기반했다고 봅니다 현재의 국제질서 전반의 지각변동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에 발맞춰서 단순히 미중 간의 어느 편에 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각변동이 되고 있는 국제질서라는 큰 틀 내에서 우리의 대외정책 국가 대전략이나 대외정책 기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지금 가장 크게 아까도 김홍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뭔가 새로운 형태의 신형 어떤 냉전시대의 미소 냉전체제에서 한중관계나 한소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각변동이 되고 있는 국제질서 내에서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그 신형 양자행력관계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는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이 양자 이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거나 의욕적이지 않은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제 말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께서는 중국이 비록 중국식 방안들을 여러 가지 많이 내놓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신국제질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비관적 관점에서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와의 양자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될 거고 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께 드리는 제 질문은요 말씀하신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자료에 보면 한국이 중일관계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본을 보면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협력은 하면서도 할 말을 하겠다 하는 기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중국이 아픈 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그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희옥 교수님 차례입니다 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충계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많은 중국세션을 운영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인희 회장님이 중국에 대한 관심들이 안 그래도 좀 천덕구려가 되어 있는 중국 문제를 조금 새롭게 활력을 좀 불어넣을까 하는 아주 고도로 잘 기획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얼마 전에 수잔 슈크가 오버리치라는 책을 내면서 앞장에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글을 써서 학계에서나 또 언론계에서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논의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신냉전이라는 것을 사건 국면 구조의 차원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냉전과의 차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냉전은 대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적대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사이에 경제적인 블록이 있었고 그리고 적대적인 군사동맹 체제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인슐레이션 된 이게 절연된 상태에서의 시스템이 작동한 것을 우리가 냉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국면으로 완전히 지속적으로 구조화되기가 상당히 부담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선 이데올로기를 수출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용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비동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가 있지만 동맹 체제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고 디팍토 동맹이라 하더라도 일돈 동맹 체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 경제관계는 무기화된 상호의존 관계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서 재수입한 것을 포함하면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액을 기록을 했는데 약 7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미국이 아마 역대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이 작년일 겁니다 한 4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미중 일신냉전 구도가 미국 요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신냉전을 만들려고 하는 요인이 중국이라고 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미국도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얘기하며 쓰면서 읽기 노는 중상주의로 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 외교로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완전히 진영화되어 있는 진영 외교, 이념 외교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탈선이 있죠 중국의 탈선이 있지만 이 신냉전 구도를 조금 더 사건, 국면, 구조 차원에서 섬세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서는 시진핑도 이런 신냉전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인류 운명 공동체 이런 게 잘 작동하지가 않으니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담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스크스 파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실제로 정책을 투사했죠 이것이 이란, 사우디, 거기는 이스라엘까지 포함해갖고요 이런 중재 외교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 또는 중국과 브라질과의 관계 이렇게 정책을 투사했는데 사실은 일정한 성과라고 성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옵세팅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상쇄시키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후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의 특집호에 T25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래프티 컨트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국가들이 아주 그냥 잔깨가 많은 국가들이 한 25개 국가들이 등장해서 김웅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위협균형론 뿐 아니라 이익균형론을 함께 찾아야 되는 그런 국가들의 등장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 오는데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의 원칙은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력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외교 담론에서 비핵화란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할론의 공간들도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중 관계도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진핑이 한국을 먼저 올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프로토콜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실무자들이 논의해야 될 정상회담의 의제 이 의제가 너무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이 의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복잡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불확실성들이 증대된 반면에 북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개선되거나 완화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중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북한과 중국은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4대 협력 사업들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의료, 관광, 농업, 인도적 지원 이 네 가지 부분들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MOU를 맺어서 활동하던 것들이 코로나로 중단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재개되게 되면 이런 협력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중 관계 문제에 있어서 단계론의 문제 한미 관계가 발전시키고 한미 람보 협력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이 단계론이 현실에서 피지어빌리티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한중 관계를 보수적 정부가 관리할 때 한미 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는 가설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북한의 위기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쏠 때까지 쏘봐라 언제까지 쏘나 이게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전략적 인내에 기초한 제재의 시간 지금은 대화의 시간이 아니라 제재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한중 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미 관계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또 한중 관계라는 이런 단계적 어프로치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제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미일 3국 협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주로 북향 문제 또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공조 협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뭔가 한미일 협력이 북한 문제로부터 중국에 대응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협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는 현재의 움직임이 한중 관계 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의 한번 은혜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성훈 교수님 발언 순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작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대주제가 미중 갈등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미 간의 대립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조금 찾아보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규책 사유를 찾는 건 아니고 시진핑 사상의 이론적 구조를 보면 중미 간의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이 경쟁하는 것은 이미 20년 전부터 예측되어 왔던 건데 다만 조금 예상과 다른 것은 중국의 대응이 훨씬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강경하고 단호하다라는 건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적 요인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진핑 총석의 인식과 정책 성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진핑 요인이라고 저는 한번 규정해봤는데 19차 당대회에서 공식으로 제기된 시진핑 사상을 보면 미중의 어떤 대립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기 통치 철학을 지도인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명분은 신시대라는 논리에 있습니다 중국이 기존의 마오나 동과는 다른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 1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직전에 등소평, 덩샤워핑 시기에는 중국이 날로 증대되는 물질문명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낮은 생산력 간의 모순이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의 슬로건은 머조 등의 중국 사람들을 일어나라 짠치라에 비하면 후치라가 된다 그런데 신진핑 시기는 날로 증대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중국 인민의 수요와 그다음에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수준 간의 모순이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강대국화로 가야 되고 슬로건은 장치라이가 된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하나는 기존의 등소평 시기의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가 아직 다 완수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공동부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빈부격차의 해소라는 것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당면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의 양적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주요 모순인지 경제 발전이 여전히 중요한 건지 아니면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건지 이거는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순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해야 주요 모순과 차요 모순 간의 차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두 개의 주요 모순이 공존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게다가 등소평도 선부를 통해서 공동부유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공동부유를 추구하는 자체가 새로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보다 더 논리적인 문제는 주요 모순이라는 것과 국과와 목표 간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표로 해놓은 걸 보면 내우외환의 국가위기 시기 반복음 방식 상태에 중국이 해방이나 구국을 추구하는 것이나 등소평 시기에 빈곤 낙후된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중국 사회의 문제와 해결 방식에 있어서 조합이 어울리는데 불균동하고 불충분한 발전 수준 때문에 중국이 강대국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물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국이 진정으로 강대국이 되는 데는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필요정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고 만약 그런 논리를 하면 오히려 양적 성적을 더하는 것이 강대국화에 더 기여하는 그런 정책 노선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기존에 국가의 인연과 관련해서 현실이 좀 부합하지 않거나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주장에 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소수는 없었는데 왜 이런가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의적으로 이 주요 모순과 국가 목표를 좀 교정을 한다면 논리적으로 교정을 한다면 표 2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주요 모순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은 공동 부위라는 것을 국가 목표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슬로건은 쥔치라이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억지로 만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의 목표인 강대국화에 기준을 둔다면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지금처럼 불균동하고 불충분한 발전 수준이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의 날로 증대되는 민족 부흥에 대한 열망과 요구라는 것하고 이걸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대중국 봉쇄나 압박 이것 간의 모순이 주요 모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실수에 의한 논리적 결함인지 아니면 전략적 배려인지 아니면 마오나 동식이의 슬로건의 패러디 무슨 무슨 칠라이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쥔치라이는 사실 오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오일을 선정이 어려워서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 부위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을 정동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이루는 선진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히 성장과 분배는 양날의 칼이고 서로 모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이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달성하기도 어렵고니와 결국에는 둘 다 발전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진핑의 권력 집중을 정당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공동 부위라는 것보다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힘차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주변 동맹국이나 동맹국과 연합해서 다각도로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서방국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총서회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 역할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이 비논리성의 이유가 뭐냐라면 사실관계보다는 가치판단이 우선적이었고 귀납적 분석보다는 연역적 추론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함의는 뭐냐 결국은 중국이 앞으로 기존과 같은 실사하고 시에 의한 실리보다는 인형과 같은 명분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중국이 앞으로는 비타협적인 인형 외교 행태가 상당히 장기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의 상수가 된다라면 중미관계는 악화됐고 항공중관계는 교착됐다라면 우리의 대중국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국내 정치적 여행에 따라서 기본적인 중국의 대외 정치 기조는 강경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고 중미 대립의 국면도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교수님께 드리는 제 질문은요 사실은 그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 이유인에서 대미 강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다면 그러면 지난 가을에 20차 당대회가 끝나고 11월 달에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열렸을 때 그 내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또 전보다는 보다 유화적인 분위기에서 갈등이 충돌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하고 또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평화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대화와 협력의 문제도 이렇게 진행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냥 전술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이목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미국에서 강경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것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이 장기적인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는 본격적인 충돌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그런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전 교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6시 11분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4시 40분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5시에 시작을 해서 조금 아무래도 더 가야 될 거는 같습니다 제가 6분 패널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2, 3분 내로 각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사실 해주셨어요 중국의 압박이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게 다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대만의협이나 남중국해 또는 핵잠수함 이런 것까지 워싱턴 선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인데 중국의 압박이 구조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는 더 이상 한활령이라든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가지고는 한국을 무릎을 꿇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정 문제만 나빠져서 자신들 운신의 폭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 중국이 생각하는 게 우리 보고 한미 관계 강화나 이런 게 냉전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자신들이 더 구조적으로 냉전적 사고를 도입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북한을 압박하는 정부에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도와준 것도 없지만 더 비타협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후시지인이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도 러시아 무기가 북한에 들어가는 꼴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런 틀을 가지고 한국을 안보적으로 좀 압박하는 북한 핵에 대한 비협조라든지 구조적 틀을 가지고 압박을 하려는 그리고 또 최근에 반도체 과학법이나 IRA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이는 일종의 자국보호주의를 이용해서 봐라 너희들 미국 따라가 봐야 결국은 너희들에 대한 손해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런 걸 돌리면서 자신들의 소위 발언권 이런 걸 키우려는 이런 방향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중이 싸우고 진영화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내 머리 꼭대기에서 둘이 악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중국이 구조적으로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해업 문제는 사실은 대만 해업의 안정과 평화 현상 유지 이 자체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바이든 회담에서 확인이 됐고 작년 한미정상회담 올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힘 무력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겨냥한 거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중국은 당연히 무력을 쓰는 거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대만은 대만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일방적 현상 변경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번에는 워딩을 잘 조절을 했는데 문제는 중국이 볼 때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퇴전략으로 확대가 됐어요 남중국에서의 힘과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국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퇴전략으로 범위가 확대된 데 더 끼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매우 국제주의적 입장에서 유엔에서 얘기하는 유엔 헌장에서 얘기하는 일반 논적인 워딩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 특히 이제 핵 잠수함 이번에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ssbn의 한반도 전개 상시전개 얼마나 시기적으로 얼마마다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중국은 굉장히 속이 아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주 워커스 하면서 호주에 미국이 핵 잠수함 기술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호주를 지나서 남중국해 그다음에 대만의 옆 그다음에 우리 서해로 들어오는 이 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 소위 전력이 전략자산이 전개가 되는 거고 놀랍게도 며칠 전에 대만이 디젤입니다마는 스스로 건조한 잠수함을 취역시켰어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에 대한 미국의 소위 해상 전략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대만의 옆은 원론적인 얘기 그다음에 남중국해 이쪽은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적 원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돌려놓을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사족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말을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밑에서 하고 수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최고 지도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담이 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김은규 교수님 저한테 주어진 질문은 미국의 주류는 어떻게 중국의 미래를 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미국의 당파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과연 누가 주류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주류와 민주당의 주류가 다르고요 대중 관점이 그리고 해법도 다릅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대단히 미국이 여전히 미래의 세계질서 그 다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고 그들은 이제 미국이 창의력이라든가 영구역량 중국 제도의 경직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한국의 보수 주류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여전히 변화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소위 말한 야노스 코로나의 사회주의 제도의 경직성 그 다음에 미소 냉전식의 메투 에반젤리스타류의 소련 제도의 경직성 그 다음 고비용 이런 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 향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대단히 낮은 게 이제 그들의 공화당류의 중국 전문가들 혹은 전략가들의 문제고 민주당은 이제 현실적으로 중국을 붕괴시키고 체제 전복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 승리한 패권 유지도 사실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개혁이라든가 공공부문의 개혁, 금융개혁 그 다음에 동맹국과의 연대, 그 다음 제조의 역량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대단히 현재 조급증이 큰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내부적인 소통 영역이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다른 개혁을 추진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동맹국과 다른 우호국들을 오히려 비틀어서 제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정말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으로 나타날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특히 공화당 정부가 만약 2014년에 집권한다면 신냉전의 구도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큰데 이건 한국에 엄청난 부담이겠죠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 모든 비용들이 한국에다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제가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그 정책을 미국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안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웅호 선생님 네 제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무력 침공 가능성 사실 저는 이 무력 침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 의지의 측면에서 보면 전쟁을 해야 되는 세대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중국이건 대만이건 한국이건 간에 전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그 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을 한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런 전쟁을 한다는 자기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 중국 젊은이도 마찬가지다 중국 젊은이들이 무슨 중국이 해병대 만들어서 갯벌에서 얼굴에다 진흙 칠하고 소리는 지르지만 그거는 훈련할 때는 용감하게 하지만 과연 전쟁에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대만은 유권자들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체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지도자들이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고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이 우력 침공하도록까지 만드는 것은 대만 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적인 측면 국방력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직도 중국이 제가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하고는 아직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저는 전쟁의 경험 이면에서 보면 아마 중국이 미국을 보면 끔찍하게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을 전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기만 있다고 전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늘 전쟁을 하는 미국을 과연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일본이라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중국이 볼 것이다 중국은 일본을 전체적으로 우습게 보는 것 같으면서도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대만 근처에서 동중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힘들어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자 인민일보에서도 저는 쭉 보니까 취업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매우 심각하다 여기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층 취업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 천여백만이 다 되는 이 젊은이들이 도저히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게 모든 걸 하다래서 일자리 만들어라 국위기업 일자리 만들어라 우리도 한동안 그랬거든요 모든 공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얼마 했나 보고하도록 했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젊은이들 그 사람들을 취업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한다? 물론 중국은 군대 가고 싶다고 젊은이들 다 갈 수 있는 군대는 아니지만 역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시진핑이 계속 권자에 남아있고 싶은 한 10살인 무력 동원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남 교수님 제가 일본의 정책 중일관계에 주목하게 된 것은 제가 중국의 대외정책을 강의를 하면서 중일관계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중일관계가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일정한 기복이 있긴 했지만 시종일관 경제 교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관되게 굉장히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냉전시대에 중미 갈등 아니아니야 중소분쟁 시기에는 중국의 제1의 무역 대상국이 일본이었거든요 동유럽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 그다음에 최근에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도 경제투자나 이런 경제협력 부분 기업인간의 교육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 비록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서 한국과 다른 상대적으로 높은 이상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지정학적 조건의 차이도 일정 존재하는 걸 부정할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에 있어서 우리보다 선진적인 어떤 일련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런 협력이 자원이 됐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는 나름 그런 틀을 만들어날만한 영향들이 아주 없진 않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계 질서가 지각변동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도 우리의 어떤 국가 대전략이나 비전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중국한테 저는 이해시키면서 화위부동의 외교 원칙들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우리는 일정한 초계차를 유지하면서 밧데리나 반도체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일본처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일관계를 한번 연구하면서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옥 선생님 시간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5분 이상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일본 네 한밀 안보 협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미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동아시아 안보를 아웃소싱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한일관계 개선들을 요구하고 독려해왔던 것들이 최근에 한밀 안보 협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상황적으로는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밀 간에 정보 협력들의 필요성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사드 산불 협의 과정에서 한밀 안보 협력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협의 구속성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이 한반도에서 군사 전략 자산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되면 일종의 지역 동맹화 현상이 생기고 중국의 어떤 군사적 기회비용이 매우 증가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카디지를 무단으로 진입한다든지 또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에 무관심을 갖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카운트 밸런칭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한밀 안보 협력은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 같습니다 이미 진행해 왔기 때문에 소강 상태를 거쳐서 뉴노말로 가는 단계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성 사회자님의 질문은 결국에는 미중이 대립하고 있지만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시진핑이 처음에 권력 강화할 때는 국내 개혁의 명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부패투쟁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10년 내에 권력을 집중할 때이고 기존에 지난 중국이 20여 년 동안 이룩했던 그런 제도화된 것들을 다 무형화시키고 자기 개인으로 활력을 집중하는 지금 3년인 시기에서는 그 정도 국내 개혁의 명분 가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위기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에 마오나당은 모두 업적을 근거로 최고 지도가 됐지만 시진핑의 경우는 미래 과제로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국내용이고 대외용이보다는 실제 행동보다는 레토릭이 강한다는 건데 그렇긴 하지만 보다 직설적이고 보다 강경하고 보다 단호한 입장이어서 과거에는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지 않고 협력을 기조로 하고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침해하지 못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기조였다면 지금은 장기 투쟁의 노선 하에 상황에 따라서 사안별로 협력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플로에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섯 분의 학계의 중진 분들께서 미중 간의 경쟁과 중국의 미래 그리고 한중 관계에 대한 어떤 함의에서 매우 유익한 말씀들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이러한 미중 간 갈등의 결과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분명치 않은 가운데 또 중국의 장례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그런 시각도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은 양측의 블록화 경향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대만의 문제나 북핵 같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결해야 될 것이다 또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중 관계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나 전 지구적인 어떤 공군방 재판 같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한미동맹의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리고 또 중국과 협력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이제는 조정을 돼야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 서울에서는 할 수는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세션에서 어떤 분이 현 정부가 너무 빠른 속도로 미국 편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구체적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와 학계가 정파를 떠나서 어떤 한국의 새로운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대외 전략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한중 협력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현명하게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견해에도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오늘 라운드 해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션에 참석하셔서 아주 유익하고 훌륭한 말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모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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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